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제 요거 출발합니다 떨린다 기내식 먹을래 기내식 먹을래 어때? 신나, 기대돼 신나 보이지만 더 더 기대돼 바나나 립밤 이거 5개 사서 채영이 해주고 사람들 나눠줬어요 내가 마이클 잭슨 언니 진짜 멋있어 언니 진짜 신기해요 진짜 멋있어 썸네 기내식 컴온 들어와 잠깐! 식사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더 드리겠습니다 이걸 드시고요 네 준비해 주세요 마지막을 여행 지금 사장사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방송인 다 됐네 라리가. 방송인, 예능인. 대박. 배고픈 사람 있어요? 수박수, 푸딩. 헐. 진짜 귀여운데? 너 이거 받았어요? 언니 지수 언니. 실망하다. 소희야, 저거 뭐야? 저거 위에 생선처럼 생긴 거. 생선? 응. 동그란 A처럼 생긴 거. 아, 네. 그럼 네야? 네. 네. 네 아니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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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안 문나. 니기야. 니기야. 너도 나이였니? 전화 안 왔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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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은데? 그 빙수. 여행을 온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. 행복하다. 무슨 멘트야? 저건 뭔 말이야? 무슨 멘트 치고 있어? 여행 온다는 게 이런 느낌. 정말 행복하다. 진짜 가자. 길방 정리하는 길까지. 우와. 우와. 집. 집이야 집. 집이야 집. 오 마이 갓. 집. 이거 먹어도 돼? 먹어도 돼? 아 여기 방이 이렇게 있어. 아 두 명씩 자는 거네. 야 두 명은 따로따로 침대 쓰고 두 명은 같이 자야 돼. 어? 같이야. 아 잠깐만. 여긴 답답해 방이. 여기. 나도 여기가 좋아. 여기가 낫다. 그치? 좀 답답하지 저기. 여기가 태국. 어때요? 지금 막 전혀 실감이 없네. 태국이 아닌 것 같아. 몰래 카메라 같아. 몰래 카메라. 일단 내일이 돼서 신나게 돌아다녀 봐야지. 좀 더 실감이 될 것 같아. 좋아. 일단 얼른 씻고 자자. 용완. 용완. 이번 루미는? 쨍. 쨍쨍. 쨍. 나 박챙이야. 미 라이키. 이거지. 오 참모장고. 오 참모장고. 우리 뭔가 지금. 올 투인인데? 뭐 뭐 뭐 블랙? 화이트는 아니지만. 모노토닝. 지금. 이게 다 작업하는 거. 오케이. 굿나잇 개. 아 다시. 아니. 안녕!